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조작, 가짜 이런 게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통계 조작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집값이나 고용이나 그리고 소득까지 전부 다 마사지를 해서 엉터리를 발표했다 하는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가짜는 어디까지일까? 문재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 잊혀지고 싶다 했는데 이 가짜 때문에, 거짓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수사받을 걸 염려해서 잊혀지고 싶다라고 한 거다니까 문재인이 잊혀지고 싶다 이 꼬로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언뜻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짜, 조작 이런 것은 너무나 많다. 비핵화 회담도 드러난 게 가짜였고 원전 경제성도 조작이었고 울산시장 후보 경선도 조작을 했고 소득주도 성장, 혈세 낭비도 조작을 했다. 생태탕 도작, 문재인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한 거 보면 김건희 여사의 줄리 목격도 조작이고 청담동 술자리도 조작이고 4.15 총선 투개표도 조작이고 드루킹 댓글도 조작했다. 각도 통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여론조사도 수백 번 조작을 했다. 이게 채널A 사건도 재판도, 월북도, 기순자 살인범도 결국 조작한 것 아닌가. 코로나 현황도 조작했다. 의혹도 제재됐고 교황방북설 등등도. 그래서 이 문재인의 가짜 조작은 끝도 한도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자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그리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통계기준과 계산 방법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전격적으로 교체시켜버렸습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려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 조작하고 부동산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집값 통계도 왜곡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KB금융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4년간에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표본수가 극히 적은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14% 올랐다. 이게 우겼습니다. 부동산 원 통계는 작성 과정에서 가계급 등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서 입력한 증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은 통계 왜곡이 아니라 통계 체제 개선이다. 이렇게 또 어기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로러십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가 되고 왜곡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는 13.6%에 있던 국내 총생산 GDP 대비의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13.6%가 아니라 6%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결국 국가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국과 관련된 일도 분식했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해가 없다는 검사 결과는 숨겼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괴담을 버텨렸습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후에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한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곧장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G7 정상회담 단체 사진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 모습을 잘라내고 마치 문재인이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전체 사진을 다시 보니까 문재인이 가운데가 아니라 한참 옆에 있었는데 그걸 가운데 온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 대통령 모습을 잘라냈다. 정말 키가 긴 내용입니다. 과거에 공산당 지도자들, 스탈린이 그 척근 옆에 있는 것을 나중에 숙청되고 나니까 잘라버리고 옆에 있는 사진을 지워버린 것하고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겼던 것이었습니다. 사진 조작이 드러나자 제작상의 실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서해 공문사살과 소각사건대는 월북머리를 위해서 그리고 국정원 첩보를 삭제했습니다. 유족의 자료연람 요구를 거부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해버렸습니다. 새 정부가 이를 조사하자 무례하다. 이렇게 또 호통을 친 게 문재인입니다. 분식. 분식했다는데 분식은 흠이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인데 본 모습. 잘못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 봐야 차라리 잊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퇴임 후 수사나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 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의 분식 담당자로 알려졌던 탁현민은 문 전 대통령은 진짜 잊히려고 엄청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임 후 그를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걸고 넘어지면 물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문다고 하는 것은 주로 동물들, 개, 강아지가 하는데 그러니까 탁현민은 문재인의 개였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잊힌 문재인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에 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검찰 대신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자 감사완박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이 된 전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대상에 제외한 이 법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방탄법이다 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고 거짓이 드러나면 아니라고 우기고 대하고 있는 이 정권. 문재인 정말 기가 찰로릇입니다. 우겨도 안 되면 법을 바꿔서 수사나 처벌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국민은 잊을래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절대로 잊을 지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심판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그가 했던 거짓말, 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본인이 말하자면 풍산개도 내치놓고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돈 2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던 개를 그것도 김정은 여성만한 개를 없애버렸나 하니까 본인이 키워던 반려견 마루가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면서 마루의 유골함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문재인이 직접 마루를 잘 가라 고맙다 마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이게 다 쇼 조작이 아닌가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이러니까 문재인, 국민은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언젠가는 들통난다는 게 지금 벌써 정권 교체되고 난 뒤에 7개월째 안 돼서 지금 조작, 통계 조작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부터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농단의 핵심이다. 나라 살림과 나라의 통계 근본, 나라의 운영 근본을 싹 바꿔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했다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잊혀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처벌받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사법심판 문재인의 심판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제 국민 앞에 본인이 맨몸으로 나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